사실 알리나 선수와 이제 앞으로도 쭉 같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세트로 우길때 3세트에서 4세트로 넣은 것 같은데 좀 걱정하는 선수가 보셨나요 2번째 공허가 달려지면서 도로 공사의 첫번째 결을 지키는 양사의 수입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서 작가의 팀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3세트에 대한 쥬움이 정말 크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안될 것 같아서 저도IL 한 번이언로 고 semble 나의 본회에서 가장 큰 인간으로 오는 건가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기까지도는 우리의 전기까지까지는 우리나라에 따라 매우 다루어집니다 남 physique쾌하고 그는 첨대적으로 도전식으로 이런 때가 필요한 것은 여건의 최고 차이의 양수점수 1. 엠스4단 2. 유입이 되었으니 2. 시민의 섭쇼 2. 엠스4단 3. 엠스4단 3. 엠스4단 3. 엠스4단 4. 엠스4단 3. 엠스4단 4. 엠스4단 3. 엠스4단 5. 엠스4단 제가 더 잘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